안녕하세요. 수능 국어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100점을 향한 백지훈의 여정, 피드백에 대한 OT를 촬영하고자 나와 있습니다. 피드백,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뭔가요? 컨텐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보자면 제 컨텐츠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죠, 여러분? 강민철의 기본, 강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제 대표 강좌, 강민철의 기출분석, 강기본 거치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들, 좀 어려운 기출들 묶어서 진행하는 새로운 기출분석, 세기분, 그 이후에 네 번째 정규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평가원 기출이요. 평가원 기출 분석 강좌와는 다르게 이 피드백은요, 심화엔제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어의 개념과 문제풀이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어색한 일인데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얘는 심화엔제,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커리를 차근차근 따라온 친구들은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힌 것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 과목은 평가원 기출문제 중심의 과목이다 보니까 보통 이 심화엔제 컨텐츠들이 6월 평가원 이후 또는 여름박, 즉 7월 중순 이후에 오픈들이 돼요. 실제로 저도 작년에 6월 모의고사 부근에서 이 심화엔제, 즉 피드백 커리를 오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OT를 찍는 날이 4월 4일입니다. 한 두 달 정도를 당긴 건데요. 왜 이렇게 당겼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반수생 이슈입니다. 올해 반수생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수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기출문제들을 어느 정도 돌린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쩌면 고1, 고2 때부터 기출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고3 되어서 풀어도 별다른 감흥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기출, 정확히 말하면 평가원 기출이요. 평가원 기출 외의 지문들. 그러면서도 적당히 어려운 지문에 대한 니즈들이 항상 있죠. 이 지문들은 고난도, 이면서 동시에 낯선 지문들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런 니즈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커리를 좀 당겨서 올해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화 엔제 커리를 좀 일찍 시작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또 이제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심화 엔제까지 필요할 거냐, 국어라는 과목이.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24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22학년도 수능. 개정 이후에 모든 수능들이 다 국어 한정 어려웠죠. 가장 최근 수능이었던 2024학년도 수능의 정답률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독서도 까다로웠습니다. 이거는 화작 기준의 정답률이고요. 이거는 언매 기준 정답률입니다. 통상 50%대 정답률 까다로웠다고 하고 30%대, 40%대 정답률을 보인다면 이건 진짜 다 고르기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항들이라고 하는데요. 독서 문학 고르기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화 엔제, 고난도 지문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학년도 수능을 보더라도 뭐가 쉬울지 어려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모든 장르를 깊이 있게 다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지문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문제와 또 지문에서는 어떤 구간이 어려웠느냐 이런 걸 좀 심층 분석을 해본다면 EBS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계한 부분은 읽을 때도 좀 쉽게 읽히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제법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EBS 비연계 대목 EBS 웹부분이라고 해볼까요?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이 특히 특히 어려웠는데 뭐 언매고 화작이고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는 여러분 EBS 연계 파트가 가 파트였고요. 나 파트가 비연계 파트였어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EBS가 필요 없냐? 절대 아닙니다. EBS 연계되는 대목을 실전에서 빠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확보한 시간을 여기에다 다 쏟아야 돼. EBS 부분 이게 이제 가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EBS 외부분이고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EBS 연계 많이 된다 많이 된다 이러니까 EBS만 파는데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분명히 시험장 가면 여러분 모든 내용이 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EBS 비연계 낯선 지문 그러면서도 좀 빡빡하고 어려운 지문에 대한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EBS 비연계 부분에서 변별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분들 제가 좀 당부하게 말씀드리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지문들 낯설면서도 어려운 지문들을 자주자주 여러분 읽어보셔서 수능 날에는 좀 뭔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읽을 수 있게 또 풀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드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피드백일 텐데 제가 왜 이런 출력에 의해 입력을 변화시키는 일에 착안해서 제목을 지었느냐? 만점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 수험생이었던 이 친구와 얘기를 해보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영감을 주는 말을 나한테 남겼었는데 선생님한테 들을 때 익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자기한테는 입력 과정이었다. 근데 개념과 지식은 내가 선생님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때 즉, 내 스스로 출력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내 거다.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제 입력과 출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하길래 거기서 딱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강좌명을 지었던 건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업을 통해서 익힌 거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이러려면 최소한 100 지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드백, 100 지문 여러분 100점을 원하시니까 또는 100분이 100을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100 지문의 영양분을 떠먹여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능력치로서 이걸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적당한 훈련으로는 여러분께 되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100 지문이 아니에요. 102 지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더 많으면 좋지. 그렇죠? 자, 제목은 이런 뜻이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어떤 학습 목표 안정적인 1등급이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1등급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1등급 좀 나아가서는 진짜로 100점 이러려면요. 자기가 잘하는 걸 진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점이 일단 없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아, 저는 독서에서 경제법 파트가 약해요. 또는 과학기술 파트가 약해요. 문학에서 고전소설이 약해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갈래별로 나오니까 물론 문학은 다 같이 묶어서 나오지만 약점 보완하는 데에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시장은 좀 개척이 잘 되어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엔젤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죠. 감히 최고의 국어 엔젤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약간 좀 납득 없긴 한데 나중에 이 102지문의 구성을 보시면 납득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무튼 이게 우리의 목표고 제 강의와 교재의 목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문수에 맞게 강의를 짰어요. 그래서 문학은 35지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35강 예정했고요. 러닝타임은 다 길지 않아요. 인문철학은 20강, 경법사 22강, 과학기술은 25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지문당 한 강이. 러닝타임 길지 않아요. 강기분, 세기분에서의 기출 분석 느낌의 강좌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단락을 만났을 때 이게 시험장에서 늪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구간 만나면 시험장에서 분석하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이게 우리의 주안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들 갖고는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전에선 이 구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분석은 이미 다 했어요. 강기분, 세기분에서. 이렇게 읽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그거를 적용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신규생들도 있잖아요. 어, 선생님 그럼 저는 강기분, 세기분으로 안 들었는데 어떡하죠? 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세기분이라도 좀 듣고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강기분보다는 세기분이 강의수가 더 적으니까 만약에 둘 다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근데 지금 정시간이 없다. 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신규생으로 들어왔는데 강의를 듣는 게 문제가 별로 안 되네? 왜?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풀 때쯤 되면은 기출문제 공부는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출문제 사례를 들었을 때 그 사례가 들리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다만 강의가 이제 100% 늦게 되기 위해선 내가 이때 언급한 거 내가 또는 이때 언급한 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때 좀 더 스무스하게 들리기 위해서라도 좀 두 중에 하나라도 좀 하면 좋긴 하는데 아니어도 크게 상관없다. 기출 공부는 끝내고 왔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강의는 이거 어떻게 찍을 거냐? 102 지문을 스튜디오 강의로 다 찍으면 너무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찍은 것도 활용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출게요. 여러분 한 5대5 비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대5? 6대4? 그 정도. 독서 3종이 먼저 입고가 됩니다. 4월 5일에. 6월 말까지 아무래도 거의 70 지문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65 지문이죠. 아 67 지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총 102 지문이요. 6월 말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학은 5월 초에 입고 예정이에요. 이거 지금 문학 마지막 막판 점검 중이기 때문에 5월 중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어찌 됐건 7월 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런 일정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35 지문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고민 중인 지문들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미정이다. 아무튼 100 지문보다 덜 제공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알겠죠? 교재의 특징. 강의도 강의인데 사실 문제풀이 시즌 됐을 때 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냐. 과연 퀄리티 있는 문제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35 지문의 구성은 이런데요. 이감 최고의 문항 제작업체죠. 이감이 31 지문을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물론 제가 엄선했기 때문에 타강사와는 중복되지 않고요. 그래서 퀄리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느낄 일은 절대 없다. 만족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아 뭐야 교육청 사관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교육청 사관 지문이니까 풀어보면 납득하실 거예요. 제가 선정한 지문들이니까 이렇게 35 지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 예정. 독서는 67 지문. 장르별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평가원 기출문제 없어요. 그리고 독서는요. 교육청 사관 지문 아예 없습니다. 이감 지문과 수능 적합도가 높은 리트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기분과 세기분 소화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미 강기분 세기분에도 리트 지문이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 지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단단한 지문들이니까 나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선정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타강사와 중복되지 않고 또 이감 지문들도 최근에 출제된 이감 지문만 갖고 왔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 최근의 문제가 잘 반영된 지문들이에요. 23학년도, 24학년도 내의 제작 컨텐츠만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퀄리티 측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문도 좋고 문제도 좋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 사실 어느 정도 소개는 다 끝났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국어 과목은 기출 문제집이 아닌 컨텐츠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화 엔젤 시장이 죽어 있거든요. 국어 과목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감 지문이 더 많죠. 그래서 그래서 낯선 지문들 위주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리트도 최근 리트도 많기 때문에 옛날 리트도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유통이 되어서 학생들이 또 잘 알아요. 그렇죠? 또 낯선 리트 어려운 리트 하지만 수능 적합도가 높은 리트 지문들이니까 풀어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깜찍한 이 교육청 사관 4 지문 이렇게 102 지문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겠죠? 물론 고2 때 피드백 들은 친구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거의 극히 1부고요. 아마 작년 구성과의 차이를 질문한다는 건 작년에 수험생이었는데 올해 뭔가 다시 알려준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64 지문이 일단 신규 지문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교재를 하실 거면 그냥 작년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올해의 구성은 이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고 또 무엇보다 24학년도 작년에 제작한 이감 지문들처럼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이감 지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강좌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 걸 활용할 거다. 그럼 그냥 작년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작년 교재로 올해 강의를 듣겠다라는 마인드로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소개는 끝났고요. 자, 마지막 다짐. 가장 확실한 피드백 과정이 될 수 있게 가장 좋은 심화 엔제가 될 수 있게 일단 교재 제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강의만 잘 올리면 되는 건데 강의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첫 주에 딱 10강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컨텐츠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오 단단히 하셨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날 여러분들 100점 또는 100분이 100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성취할 수 있게 한번 잘 해봅시다. 여기까지 피드백 OT고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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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